바라봅니다. 스무살의 아름다운 꿈들을 설렙니다. 가능성으로 채워질 더 큰 내일에 부럽습니다. 당신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이름이 서울 노원구. 참 좋은 대학이 참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산학일체형 직업교육혁신선도대학 인덕대학교 하나님을 경애하고 나를 바쳐 남을 섬기자라는 봉사정신과 손과 머리로 무에서 유로라는 창조정신을 권아기념으로 내세운 인덕대학교는 1972년 개교 이래 50여 년간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이끌며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공학, 디자인, 어문사회, 세계계열, 29개 학과, 30개 전공 전국 전문대학 유일의 창업선도대학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이란 명성에 걸맞게 취업과 창업 분야에서 남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 밀착된 산학협력 프로그램과 다양한 창업 네트워크 체계적인 취업 시스템은 인덕인들을 취업과 창업에 강한 현장 밀착형 인재로 키웁니다. 졸업하고 바로 창업한다는 건 용기죠. 꼼꼼한 멘토룸을 믿으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세계에서 배우고 인덕에서 창조하라 인덕대학교는 산업체와 연계한 취업 실무 중심 교육 창업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창의력 향상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 기술 기반의 고숙년, 창의, 협력 인재를 양성합니다. 특별히 A등급을 획득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을 통해 가상현실 VR 콘텐츠, 3D 프린팅, 글로벌 한류 CS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신성장 산업 맞춤형 창조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7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평가에서 A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파견, 어학연수 프로그램, 해외대학과의 연계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국가와 교류하는 인덕대학교에서 진정한 세계인으로 성장합니다. 인덕의 글로벌 리더십은 강의실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나누며 하나님을 경유하고 나를 바쳐 남을 섬기자라는 그리스도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카페와 식당, 각종 휴게실, 피트니스 센터 등 학생 편의시설을 한 대 모은 연지스케어는 인덕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스마트 캠퍼스를 구현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개성 넘치는 학생 동아리와 창업 동아리는 캠퍼스에 활기를 불어넣고 풍부한 장학 혜택은 인덕인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맞춤형 인재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는 취업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 채용추천을 비롯해 직업심리검사, 자격증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상담센터에서는 대인관계와 학습 및 진로 등 여러 고민을 해결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나, 행복한 나, 성장하는 나 가능성과 희망을 찾아주는 젊음의 공간 인덕대학교입니다. 인덕대학교는 탄탄한 실무직업 교육과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과 창업을 꿈꾸는 인재들의 잠재력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취업창업 명문 인덕대학교에서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찾고 성공률을 개척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는 취업, 창업지원으로 학생이 즐거운 대학 전문가를 키우는 산학일체형 직업교육으로 환상적인 미래가 있는 대학 여기는 펀타스틱 인덕입니다. 산학일체형 직업교육 격신 선도대학 인덕대학교 대학ist생이 지지지않anne 한글자막 by 한효정